영등포구 보건소가 나트륨 저감화 주부특공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지역 내 거주하는 20대부터 50대의 주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. 나트륨 저감화에 관한 이론과 미각교육은 물론 조리시험과 시식을 포함한 조리교육이 병행됩니다. 각 프로그램당 선착순 20명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.